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주 인문학을 찾아 나선 곳은 국립과천과학관. 오늘은 중학생들이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이곳에서 인문학을 배워본다는데요. 과학관 곳곳에는 과거 조상들이 발전시켰던 과학기술의 흔적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별자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무려 1,400개가 넘는 별을 290여 개의 별자리로 새겨넣은 천문도로 당대 천문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 천문도 제작을 통해 조선왕조의 정통성이 하늘의 명임을 암시했다네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원권 지폐 뒷면에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조상들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 더욱 놀랍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았고 정말 우리나라 문화 유산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천문학이 별이랑 별자리랑 그리고 조상들의 생각과 이해와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이번 주 기류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건축을 주제로 한 가족 탐방이 경남 창원시에서는 명화를 주제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